도움보는 곳이 없을 때, 도움이 떨어지는 곳에 정 IL을 지키고 계십니다. 화이트 정기, 정기! 여기를 살고 계십니다. 그ö time, 누나 기다리고 있다면, 승리가 적혀있습니다. 저 흉한 적들. 저 흉한 적들. evernen 한 명 해. 여기를 죽여. 저 흉한 적들은 죽으면... 타고 싶어서..." 헬기 지나가면 가자 야 야 나가지마 인마! 헬기 지나가! 야 헬기 지나가! 야 이 야식들아 야 나 이놈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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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네 이놈들 아 나 이거 답답하네 이거 이놈들 아 이거 머리밖에 안보이지 아날리시스 컴플리트 아날리시스 컴플리트 네 콰이엇트한테 명령 내리면 다 죽일텐데 아 이거 죽여버릴까? 여긴 자세자다 아날리시스 컴플리트 아 다 꽤 괜찮은 인재들인데 아 왠지 모르지만 저쪽을 보고 있으니까 자 체크할려 명령만 내리면 바로 쟤네 대가리 날라갑니다 야야야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냥 내가 잡을게요 그냥 내가 잡을게요 그럼 내가 잡다가 어차피 들키면 콰이엇트가 죽일테니까 걱정하지마세요 내가 잡을게요 하이버가 진짜 환장했네 하이버가 진짜 환장했네 다 죽여! 다 죽여! 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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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택! 어택! 아! 아! 어택! 뭐지? 어택! 아 나 던진게 아니라 아 나 가서 때리려 그랬는데 갑자기 던져줬어요 아 나 진짜 미안해 아 아니 나는 가서 때리려 그랬어요 난 때리려 그랬다니까 진짜 거짓말 안하고? 근데 갑자기 쟤가 던져지는 거야 와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 미안해 애야 애 내려놓고 해야겠다 애 내려놓고 다 죽이고 애 내려놓고 다 죽이고 애 내려놓고 다 죽이고 나 너무 놀랬어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 애기야 너 여기 잠깐 있어 친구들이랑 나 처리하고 올게 아 이 정도면 충분할텐데 나 이렇게 한 번 더 보고 받을까 아 가자는 좀 이따가 처리한 다음에 가자 그 다음에 카었트도 혹시 모르니까 위치 파악 위치하기 어택 위치 이쪽으로 받으고요 폭격해도 되는데 웬만하면 데리고 가고 싶네요 자 일단 처리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프리지를 좀 알아라 니들 가만히 있어라 아날리시스 컴플릿 일종일수 넌 좀 있으면 쓰러질게 고 얘네도 좀 있으면 쓰러질게 고 잠듭니다 제가 시간 걸리면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잠들어요 쟤는 사거리가 안 닿고 자 어.. 감 들었고 감 들었고 오케이 잠시만요 라스트 됐어 오케이 오케이 마무리 마무리 깔끔하게 해설했다 멍청대 내가 소음총으로 했다 이번엔 좀 깜깜해서 나도 잘 안 배우거든요 머리 위치가 파악이 안 됐어요 이거 헬기 잡을 수 있는 무기 아닙니까? 이거 헬기 잡을 수 있는 무기 아닙니까? 헬기 잡을 수 있는 무기 아닙니까? 꼬마 친구들 내가 가자라고 명령 내리기 전까지 움직이지 않기야 지금 여기 친구를 버려두고 이 자식들아 야 임마 아 괜찮아 일어나 너도 임마 내가 데려간다 꼬마 친구들 너 너네 진짜 이렇게 의리 없이 갈거야? 어? 어? 아 저 으흥흥흥 저거는 이제 다이어트 조용히 하라 그래 자기가 왔다고 노래 부르는거에요 자기가 왔다고 노래 부르는거에요 여기만 crear 뭐 있니? 니들 왜 거기에 가만히 있니? 하... 뭐가 있나? 아... 아... 텐트가 있는데 들어가도? 야야! 소리 지르지 말라! 야! 너네 욕하지마! 지금 내가 뭔가... 법가라는 얘기 들었어. 법카, 법인카드 너는... 아... 어... 삐끗히는구나. 오 깜짝이야. 오! 물속에 오래 있으면 아저씨 감기느니깐 내가 살려줄게. 뭐지? 야! 너희들 잠입의 기본을 모르냐? 야! 소탈다니라! 뛰어댕기지 말고! 마트는 앞뒤지 않았다. 야! 야! 너희들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다가! 가만히 있어요. 아까 이걸 하려고 했는데...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내가 쟤를 던져버렸지. 아 나가는 곳까지... 이게... 아 이게 옥션들이 있으니까 나이가 흐르네.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야 니들 대기하고 있어 지금 가만히 있어 야 아 대기 대기. 대기 대기 대기.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애들이 도착했다고 생각해. 자기가 도착했다고 생각해.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실패 완료되었습니다. 터라크 Must Haha 와, 진동이 지나가는 거 봐 . 오, 이 성함을할때 길섬어 전지대는 반지지 않아 안걸린거 같다. 소음기 때문에. 그쵸? 네, 보급도 한번 하죠. 와 이번 미션 진짜 장난 아니네. 드롭 포인트 서프라이즈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스 1, 드롭 포인트! supply drop complete 4라운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우찌 아우 호흡 가자 가자 친구들 오 저기 소리여 봐 아우 내 아이템 저기 있네 내 아이템 옆에 있네요 어 오케이 너 이제 죽었다 잠깐만 기다리겠어 광고 Slower 공격 okay 너들 잘 숨어있어라 좀 움직이지 마 가만히 있어 기다리고 있어 아저씨가 지금 해결하고 온다 지금 아저씨 지금 해결하러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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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ire! 향기! 7 fire! besten 명 With you set through and. 어떤 상관은? 또 원하는 상관은? 그냥 또 원하는 상관은? 도대체 적툴? 소통은? 여기를 기여해抱자. 일단 탈출 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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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cha 아 나 환장해 아 어어어 어 어 어raine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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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된 안돼 안돼 News 엔흔nej Avon 전방위기 화면을 thứ 4 부터 마음을 적들이 로켓으로 헬스 잡을게 롱롱 아 큰일났네 진짜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 한발짜리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유도도 안돼 아 그렇죠 어쩐지 아 그러지 스를 occup use 다음 10 1 히힣 이 게임은 없습니다. 100% 잤습니다 100% 잤습니다 10% 잤습니다 10% 잤습니다 10% 잤습니다 10% 잤습니다 10% 잤습니다 10% 잤습니다 2% 잵겠습니다 아,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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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들아, 빨리 와! 오고 있니? 애기들 부르는 게 안 되는데? 이거 잠깐만, 애기. 가까이 가서 해야 되나? 어우. 일로와. 야, 일로와! 아, 멀어서 안 되는구나. 가까이 가야 되는구나. 알겠습니다. 아, 나 이 이름도 진짜 지켜. 지금, 아, 까지면 혼자 뛰어가다니라. 알아서 빠다 빠다 움직여야지. 지금, 이게 아무도 없는데 지금. 해적 또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빨리. 야, 움직여! 가자! 가자, 빨리. 야, 가자.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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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아이고 이 놈들아. 헬기 온다고. 빨리 일어나. 제발. 제발 부탁이야. 제발 와줘. 숨지마. 없어. 아무도 없다. 됐어. 야 일어나. 야 일어나. 일어나. 빨리. 가자. 너희 진짜 빨리 와. 진짜. 너네 아까 실수로 내가 얘 던지는 거 맞지? 너희 진짜. 너 자꾸 그렇게 하면은 나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어? 어? 이리와. 이리와. 얘들아. 내가. 내가 아까 잘못된 선택을 한 것 같은 후회가 들지 않도록. 부탁이야. 재깍재깍 좀 와줘. 빠릿빠릿하게 좀 움직이자. 어? 이 넓은 세상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야지. 어. 진짜. 알아서 움직여. 알아서 움직여.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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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가! 가! 얘는 쟤는 알아서 타나요? 외라! 외라! 야, 빨리 와 빨리 와! 내가 막고 있을 테니까 가! 막고 있을 테니까 가! 힐기가 보호해 준다. 그렇지, 힐기가 보호해 준다. 이 이름은 제이저입니다. 자, 가자. 자, 타. 야, 너네 이거 어떻게... 너네 이거 처음 타보니? 아, 나 이거 미치겠네. 야, 이거 처음 타보면... 아, 나 그냥 미치겠네. 야, 올라간다. 야, 여기 와서 왜 이래. 여기 와서 다 왜 이래. 너네 아까까지 잘 뛰어댕겼잖아. 야, 야. 아, 이게 애들이야 질떠버리들이야. 아, 이게 애들이야 질떠버리들이야. 가지가지가 된다 진짜. 앗! 야, 빨리! 야, 올라가! 올라가, 병사들! 아휴... 아휴... 파이어트! 가자!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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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이 유일하게 나에게 안식을 주는... 나의 풍족한 안식을 주는 좋은 친구야. 아휴... 파이어트, 고생했어. 아휴, 고생했어. 헬기 옆에 가서 갑자기 주저앉는데, 갑자기 어? 시속 3km로 앞차 살짝... 통 닿았더니 갑자기 앞차... 앞차 운전자가 뒷목 잡고 나오더니... 어? 고속도로 위인데도 저렇게 널브러져 쓰러지는 것 마냥, 어? 헬기 밑에서 쓰러졌어. 헬기 밑에서 쓰러졌어. 아, 아까 전에 한 번 실수 때문에. 우리 이번엔 진짜 대박났죠?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털어온게 너무 많아가지고... 어, 아주 훌륭했어. 오, 아주 훌륭했어. 에이! 와... 에이... 싹쓰로 갖고 왔어. 싹쓰로 갖고 와서 에이 받았죠. 영웅도도 2만 넘었다. 이번에 파밍 정말 훌륭했네요. 중요한 아이템 입수. 아이들의 보상. 아, 중요한 아이템. 아이들의 마음. 콰이어트 명령 조준해라가 개방됐습니다. 아, 조준까지... 엘리트 솔져. 오, 에이플러스. 이런 또 자원이 또 우리를 이렇게 지원을 했네요. 오, 또 A급. 회수했죠, 우리가. 총기 제작자. 어, 내꺼 의사 B급. 오, 그리고 에이급들. 수많은 에이급들. 아까 에이플러스라고 했던 놈 한 놈이 있었는데, 그놈은 허풍꾼임을 밝혀진 것 같다. 아무래도. 오, 우리 도대체 몇 명. 아, 일개 중대를 샘쳐왔네. 네, 일개 중대를 샘쳐온 것 같아요. 오! 신기하니? 아저씨가 소녀시대 팬클럽이라서 핑크색으로 디자인해봤는데, 어때, 너희들의 마음에 밝은 기운이 들었으면 좋겠어. 흠흠흠. 하... 자, 내리쳐. 하! 자, 내리쳐. 자, 괜찮아. 이 아저씨들 뭔? 무서운 아저씨들 아니야. 민트 박스님 왔습니다. 오, 뭐야. 뭐지? 뭔가 심상치 않은데? 뭐야? 이 분위기 뭐야? 나 종로에 김똥껑이야? 어? 어? 왜이래? 어? 이거 두근두근거로요 이게 이게 아 그래 훈련받으면 잘 쓸 수 있겠다 아 그래 훈련받으면 잘 쓸 수도 있겠다 아가 잘 갚치더라 어? 오? 오! 야, 이거 봐라 아니야, 당연하지 야, 역시 역시 전문가다 밀러 역시 죽지 않았어 마치 이러면 우리가 나쁜 것 같이 애들까지는 좀 던졌어야 되나? 응, 그렇지, 스태프겠네 오, 좋아 착해 밀러, 신데레야 진짜 생활이 없네 그냥 스태프겠네 야, 착해 밀러 괜찮은데? 아, 우리의 천국엔 천사들을 위한 자리는 없네 명원보소 전자담배야 야, 이거 야, 이게 이것도 굉장히 전통적인 거거든요 메탈 겨솔리드의 담배는 굉장히 전통의 아이템인데 시대에 발맞춰서 전자담배로 바꿨네요 그렇죠, 얘도 이제 태암 조심해야 되니깐요 찾았다 찾았다 으쌰 너 딱 기다려라 너 딱 기다리고 있어 인정사정 안받을 때 이제 이게 이런거 내가 인정사정 안 받을 때 이제 형은 비음 나오면 확 해지 벗기